목소리가 들린다. 고개를 돌리면 볼 수 있다. 믿어지지 않아. 내가 그 사람의 옆에 이렇게 가까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니. 뭐든지 말해요. 원하는 건 다.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. 때로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. 괜찮아. 주고받은 건 편집뿐. 얼굴도 모른다 해도. 그냥 알 수 있었듯이 같은 그를 아래 속해 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같은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. 선생님. 선생님은 그들의 서감문을 읽어보셨나요? 우리 저 유명한 중세 시대의 두 연인이 되어요. 그들의 서신은 문학으로 영원히 남았어요. 우리도 그렇게 세계의 서감문을 남기는 거죠. 선생님과? 제가. 언젠가 그 일 만나면 나를 사랑한다 말하면 두 손 잡고 말해야지. 사랑한다고. 그대의 한 줄로 내가 나나를 버티었어. 버티었어. 버티었어.